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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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TV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여러분은 디비전을 할 때 어떤 직업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블레스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딜러와 힐러, 제일 좋은 직업은 에이드 버스터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능력은 에이드 마스터를 골라주었고요 서브 능력들은 한 잔 더, 스파클링 레시피 개선 구글거리는 거품, 안정된 솜씨, 스파클링 사이즈 업, 탄산 추가를 골라주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능력들은 쿨타임 감소 관련 능력들과 추가 데미지 관련 능력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미지 준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와 이게 뭐야 저거 터지는 게 존나 웃긴데 그니까 뭐야 계속 터져 색깔도 그냥 변했어 맞는 색깔 빠지마! 나 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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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타래 내가 막 야 양자 빨리 넣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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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뭐 가지? 나 먹어야지? 치기 치기! 야아아아아아악! 내꺼 아 진짜 못먹었어 뭐야 개빠른데? 이렇게 3라운드 보스도 살살 녹아버립니다 능력이 좀 더 잘 떴더라면 더 빠르게 녹였을텐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능력들을 좀 더 고르고 보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얀 하얀 이거 한바큰 나는거 아닙니다 왼쪽 아래 오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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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엔 쪽 экспеди merger 나이스 홈트 넣어야 되는데osa 나이스 늙여 아! 누겨! 누겨! 그렇지! 아! 망했다! 아! 혼자 가든! 혼자 가든! 반칙의 방향! 어! 그.. 도망가! 도망가야 돼! 에이! 이렇게 보스가 녹아버릴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힐 능력을 골랐다면 힐도 되는데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판 영상인데요! 체력이 없는 팀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갑자기 피가 풀피로 채워지는데 이정도면 모든 힐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지급 0티어 직업인 에이드버스터를 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너프를 먹을 정도로 너무 사기인거 같네요! 물론 능력들이 잘 안뜨면 이렇게 되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3라운드 보스를 몇초만에 잡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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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kennen 오구 interrupt!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dran üs아가 Gyar